아 묵고 더블여 묵고 더블 내가 이판 이기면 없어지는걸고 지면 치킹 두마리 파워헌터는 여기 왜있냐 아 묵고 더블이다 치킨 한마리 묵고 더블 치킨 한마리 묵고 더블 타짜에서 나오잖아 묵고 더블러 가 야 이번에 진짜 쟤 저 장난을 칠게요 아 두마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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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로 봐라 핑크로 봐라 이번엔 장난 안하겠습니더 아 이거 내 치킨에 내 두마리 두마리가 하면 안된다 이기면 엠엠아즈가 이기면 문장 없어지는거지 없는걸로 여기 지면 정의아즈한테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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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만원이네 야 씨암 나는 컵나며 먹고 사는데 주는거는 치킨으로 주고 있냐 아 나 돌겠네 묵고 더블이다 또 빨리 시면 안되네 안된다 안된다 라운드 1 화이트 데스 데스보다 더 중요한겁니다 데스보다 더 중요하다 개급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치킨이 중요하다 이비어드 겨우 이비어드인데 두마리를 태워 이켬 Guack 구멍 드라마 이에요 introduци kaa K.O. 라운드 2 화이트 U.S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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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정이아지 잘 푼다 아이 아아이 아이 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 안 죽어 안 죽어 오우 잘 피하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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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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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정신베프 정신베프 왜지 안되냐 아 클릭이 안되니 아 이거 참 이거 이걸 누구나 두마리 가자니 두마리 안된다 아씨 우여 가자 아 치킨값 안준다 내 이길거다 치킨값 안줄거다 아니 나는 컵 내려먹고 살고 있는데 주는건 치킨이야 아이씨 존나 덥네 이씨 치킨을 줄 수 없다 히이히히히히히 오우 다행이다 이 게임인가 이게 그렇지 이거 게임이지 이게 철권이지 이게 철권이지 어 아이씨 히히히히히히 하하 히히히히히히 오asion 끝! 마지막 round! 싸움! 오오오오! 획허허era 오 k.o 하하하하하 천국 Kathy로 고맙다 이즈음 하아 하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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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닭 좀 하지 아이고 아 내 통닭 아 나도 컵라면 먹고 살고 있는데 아 이 놈한테 두 마리나 줘야 되나 아 안 될 거다 아이씨 하하하하하 존나 짜증나네 진짜 더워서 그럼 1은 18! 개 감사합니다 치킨에프 세진아 하하하하하 round 2 핫 핫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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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어 자분하게 자분하게 으 BM 야 아 턴스 존나 짜증나네 저거 자본하게 자본하게 자본게 야 난 통해 naaaaa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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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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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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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X밥한테 질 수 없지 1대2 역정성 갑니다 아 이거 좀 정의화재가 예전보다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는 참 X밥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X밥이네 X밥 또 많이 컸네 말 큰거 보니까 내가 좀 뿌듯해 형으로서 아 우리 정해야지 이만큼 컸으니 뭐 하지만 치킨은 안준다 그렇지 4행선 치킨 코인 규제 가자 치킨 코인 치킨 코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빨리 치킨 채무 못쓰자 사람이 제일 불쌍한게 빛쟁이인데 치킨 피... 진짜다 야 오우 모 more 이런 라운드 2, FIGHT 어! 아아아아아아악 아우 개이미가 여기 진짜 개이미가 와우 와 이게 되는 엄청 심각해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상상이 안 좋아 이게 약간 내가 1점 묶고 가야 돼 이거 킹이 불리해 폴한테 그 폐쇄전환 그 폐쇄전환 야 치킨 앞에 평등하라 치킨 앞에 자존심 쌓으면 안 돼 이건 내가 불리한 게임이라고 내가 1점 묶고 가야 된다고 아 존나 오버랍 아 이거 아이고 아 이 게임이야 진짜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야 게임 존나 주옥같이 하네 진짜 아 아 아 게임 존나 주옥같이 하네 진짜 아 존나 짜증나네 아 쏟았다 쏟았다 이마 치니 두말이야 어 아 게임 존나 드럽게 하네 진짜 어 뭐야 이거 아 아 이새끼 데뷔 시달라 한다 아 차분하게 합시다 아 임마 어떻게 안 이길 수 있지 안되겠다 내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되겠다 이새 지금 이새 이새 그 내가 이건 안할라고 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애맞에 진정 자 내가 진짜 이거 이건 안 끝내려고 했다 비장룩이 정말 데뷔진 나올거거든 내가 비장의 무기는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의 축해는 밥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만 안 꺼내려고 했는데 오늘 만원 벌었는데 치킨값 36,000원 하나 18,000원 아이가 19,000원이구나 족하네 진짜 왜 쳐넣어 야 18,000원 차례 쳐먹어라 누가 19,000원 차례 쳐먹으래 뭐 이런 놈이다 야 야 야 잠깐만 치킨 두마리 줘 야 이거 또봉이 두마리 치킨 보내야 되지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보내야지 어 내가 그 생각 못해 야 내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보낸다 두마리잖아 그렇지 이러면 안 통하죠 경영아지한테 얘기해주세요 나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보낸다고 나 혹은 집을 훌, 뭘 진 거를 확신하게 하 producers 아 맞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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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지 저런지 말자 내가 지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 나이 지이미 형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보내야지 치킨 두마리인지 두마리잖아 아 치킨 두마리잖아 아 인마 치킨이 존나 강하네 인마 데스매치 할 때는 존나 못하드봐 치킨 하려니까 존나 강하네 하하하하하하하 게임하나 어? 아 뭐야 이따고 해가 밥 뿌리믿고 살것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. mbc 끝나지 않았다. 강강 안다 안다 능력한거다 능력한거다 하준아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보내줘라 야 치킨 두마리 줄게 아 치킨 두마리 주면 되는거야 호식이 치킨 먹을래 또봉이 치킨 먹을래 물 쪽팔 또봉 돈 없다 광철형 광철형 광철형이 뭔데? 모른다 타짜에 볼링핀으로 사라고 아 그게 광철형이야 뭘 더블 야야 호식이 보내주라 정해야지 호식이 더블치킨 보내줘라 아 나 가중이 어쩌다 우리 이래냈노 내가 왜 철권 잡아라 호식이 보내줘야지 호식이 보내줘야지 그거 결제해봐봐 내 폰을 주면 되나 내 폰을 주면 되나 아니 이거 또 또 닭인데 야 야 이것도 치킨이다 불닭볶음면 이거 두개 줄까 야 이것도 닭고기 들어가있다 닭고기 들어가있나봐 아무튼 닭이다 이것도 불닭볶음면 이거 두개 아이씨 따뜻해 이렇게 귀엽다고 ign